미역냉국님 사연도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2020년 7월 30일 멋쟁이 상의의 코끼리 반바지 크크크 입고 민혁 코스도 우리도 달달달 떨었던 첫해부터 2021년 10월 27일 오늘까지 1년 반이 조금 안되는 짧지만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함께한 보고 싶시오 알고리즘 열심히 타서 입덕한 유배배도 많아지고 민혁 그리고 몬세스에 더 많이 알릴 수 있었던 그런 고마운 프로그램이었어서 모두가 떠나보내기 힘든 것 같네 처음으로 개인으로 단독 코스로 한 해 한 해 소중히 했을 그 마음도 느껴지는 것 같고 좋아하는 그림들 많이 많이 그리고 고민 상담도 친구처럼 가족처럼 해주고 좋아하는 선배님 초대해서 성덕도 대보고 후배님들에겐 기꺼이 좋은 선배님도 되어줬죠 네이버의 아들로서 앞광고도 하고 홍보도 했었네 아이고 기특하다 시국 나아지면 우리 같이 퀴즈쇼도 하기로 했었는데 생일 컴백 각종 기념일마다 나우에서 챙겨줬던 것들 많이 생각나고 진짜 뭐 많다 이렇게 우리 열심히 보고 싶지 않은 동안 우리 민혁 호스트에게 더 없는 위로와 친한 친구가 되어준 거 맞죠 민혁 호스트 생각나서 샵 7117에 보냈던 또 힘들어서 기뻐서 보냈던 문자들 지나고 보니까 다 오빠를 생각하면서 보낸 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최고였어요 민혁 호스트님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맞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싶쇼를 통해서 민혁의 존재를 궁금해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존재도 궁금해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얻은 게 굉장히 많다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를 계속 똑같이 계속 온난화 사회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뭐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처음에 그런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같이 댓글 달아주고 막 어쨌든 홍보해 준 친구들한테도 고맙고 솔직히 저기 뭐야 네이버 나오고 저기 영상 안 카메라 같은 걸로 이렇게 몰래 따가지고 유튜브 편집한 친구들 너무 고마워 나 그 친구들도 고마워 그때 유튜브에 풀리기 전이야 당신들이 선구자야 당신들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나 몇 명 이렇게 알아 몇 명 이렇게 기억이 나 근데 또 내가 이런 거 언급하잖아 몇 명만 언급한다고 그러니까 언급 안 할게 그저 다 고마워요 편집해서 올려주고 내가 사연 읽었던 친구들도 있고 내가 그냥 혼자 즐겨보는 친구들도 있어 너무 고마워요 그냥 진짜 나 다 알아 아니 선구자지 선구자 맞잖아요 그때는 그 튜브에 안 올라갔어요 그치잖아요 다시 보기 안 됐다고 그때는 맞죠 라이브밖에 안 됐어요 그때 보면 땡이었어 그니까 그 친구 내가 안 카메라로 다 딴 거야 안 카메라 알아요? 안 카메라 우리 땐 다 안 카메라로 땄어 안 카메라 안 카메라 다 알아 다 알죠? 요즘 뭘로 따는데 공플레이어로 따나? 안 카메라 다운받으면 다 저기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안 카메라로 이렇게 따는 건데 원래 맞다 하잖아요 모른다고요? 그냥 이거 녹화 따는 프로그램이에요 새록새록하네 란